자 하나 둘 셋 하면 까꿔요 까꿔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까꿔 다시 다시 한 번 더 아이고 너무 쑥스러운 것 같다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까꿔 언젠 분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기초팀은요 원래는 구슬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더 좋아지실까봐 걱정이네요 자 이번 영상은 계속 보시고요 검지손가락 요렇게 하시고요 나 예쁘지 하고 친구한테 화려시켜주세요 나 예쁘지 그럼 대답을 해주세요 오 예뻐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예뻐가 아니에요 코에 바람을 조금 넣으시고 예쁘 시작 나 사랑스럽지 하고 지금 지 지 지 지 아까 못 받아야지 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하시면 나 사랑스럽지 시작 나 사랑스럽지 그중 exhausted 채영 한번 옹화를 해서 Travis 상대방을 웃게 해주시잖아요 상대방을 웃게 해 주시는데 결국 못 받는 일입니다 나 이쁘지? 사랑스러움까지 갔어요 이번에는 손 앞뒤로 하시고요 나한테 말했지 시작 나한테 말했지 그 다음에 날결을 낼 수 없잖아요 그쵸? 시작 미니한테 먼저 갈게요 시작 사랑해 그럼 사랑한테 갈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티비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